오늘은 대구에 있는 그레이트 지면에 가기 위해서 수설계에 왔는데요. 이번 기차를 타러 가려고 했습니다. 너무 창피합니다. 출발입니다. 지금 여기 1시간 반 정도 와가지고 동대구역에 도착했습니다. 지금 홈텔 체크인을 하고 이제 밥 먹고 체육관 한번 가보려고요. 지금 여기 그레이트 지 앞에 왔는데 영진이 형이 현수막을 달아놨다고 해가지고 봤는데 이런 걸 달아놨습니다. 너무 창피해요. 영진이 형 것도 있네요. 너무 창피합니다. 여러분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박수 들으셔야 되세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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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evered Man 시작 우리 이거 하면은 저거 막 만한대요. 이거 우려면 천천히 하고 있는 거예요. 손 안 떨어지게 잘 읽고 사랑이 네 네 글랍 띄고 파티를 잡아둔 거야? 네 스텝은 항상 반쪽장씩만 남아야 돼 스텝도 찍어서 스텝 근데 스텝 이렇게 치면 잘못된다는 거죠? 그런지 알겠죠? 고기도 너무 고파야 멈추지 마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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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연속 두대입니다. 한대 맞고 찰락되서는 안돼 콧머리 탈락 탈락 가자 가자 갑시다 뭐야 형제 성공 야 잘하잖아 이거 안돼 자 여기서 100%로 가야돼 자 이제 100%로 가자 100%로 가야된다 100%로 가야된다 이거 안돼 오케이 오케이 우리 고갱이 가줘 너 알아서 해줘 한 대 더 이거 참을 수 있잖아 못 참았어 아 됐어 아 됐어 아 됐어 원래 여기 소개를 먼저 하려고 했는데 바로 수업을 시작하게 돼 가지고 여기 전경을 못 찍어 가지고 지금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여기 TFC 마지막 황제 TFC 벨트가 있고 최근에 딴 WG 벨트입니다 그레이드 캠프 옷도 걸려 있습니다 이쪽면에는 글러브 그리고 패드들이 전시되어 있네요 이때 여기 왜 있을까요? 쉽게 안 돼요 TFC 마지막 황제의 포스터네요 준비트립 저성문호 광문호 그레이드 캠프 세미나 마무리하겠습니다 뭐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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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니 제가 결혼을 보자 드디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